안녕하세요! 저는 리얼 V! V.I.S.P.S.입니다! 저는 VIX가 8개월 후에 리언대 콘서트를 시작합니다. 타이틀은? VIX LIVE FANTASIA IN JAPAN UTOPIA! 와우! 유토피아! 7월 9일에 룩만 아리라. 12월 12일에 오베아르드 기념 월레입니다. 저는 룩에 룩을 준비하고 멋진 스테이지를 보여줍니다. 즐거움이 되세요! 네! 즐거운 позtown!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뵙겠습니다! 오늘의 4월 10일에 오베아와 뵙不잠에 만나요! 한글자막 by 한효정